한 번 빨리 입니, 한 번 빨리 입니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전통시장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특히 핫바가 굉장히 맛있대요 핫바 하나에 천 원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핫바를 맛있게 남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즉석 어묵에 와 있거든요 여깁니다, 여기서 오늘 핫바 먹을게요 핫바 하나에 천 원, 우와 김말이, 깻잎, 베이컨 천 원이래요 비칭, 베이컨 천 원이래요 딱 비칭, 베이컨 천 원이래요 서장은 응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소장은 베이컨 천 원이래요 이렇게 한 번 더 먹을 테니까? 아, 이거 한 번 더 먹을게요 배경 집사 집에 가고 있는 장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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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진짜 싸다 근데 이게 베이컨이잖아요 깨님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뿌려주시겠어요? 아... 야... 깻잎아빠 이거 천원이에요 어우... 맛있다 사장님 이번에는 김말이아빵 먹어볼게요 이것도 좀... 소시지 있고 게맛살이 있는데 게맛살로 사장님 요것도 천원이에요? 네네 사장님 요번에는 매운아빠는 1200원이네요? 매운아빠로 먹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맛있따 매콤해서 맛있다 사장님 요번에는 새우앗바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앗바 새우가 탱글탱글하네 맛있다 가래떡 핫바 한번 먹어볼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 식혜도 한 껍 주시겠어요? 가래떡 엄청 쫄깃쫄깃하다 치즈 핫발도 하나 먹어볼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즈 들어있다 치즈가 엄청 고소하다 맛있다 치즈 핫바가 1500원인데 확실히 제일 비싼게 제일 맛있네요 여기는 메뉴 다 먹었네요 아 이거 하나 주시는거에요? 고맙습니다 이야 맛있다 어묵은 얼마죠? 2개천원이네요 2개천원, 10꽂이는 4천원 아 아 아 음 쫄깃쫄깃 맛있다 베이컨은 다시 또 먹을게요 깻잎 밥봐 김말이 아빠 하나 더 먹을게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야지 이건 소시지가 들어있네요 음? 음 매운아빠 하나 더 먹을게요 중독성 있는데요? 아 잘 알았어요 마약을 넣어놨잖아요 마약 어묵이에요? 이름은 마약 어묵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여기요? 손님이 2천명 넘어요? 와 이거 최대로 하면 거의 1만 명 온다는 얘기에요? 내가 맛있으면 나도 맛있는거에요 네 채우가빠 하나 더 먹자 와 채우가빠 와 채우가빠 최고위에 등급이에요? 아 최고위에 등급이에요? 네 맛있어요 단지 뜨거워서 맛있는게 아니라 식어도 맛있다는거에요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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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5장 그러면 가래떡합밥 하나 더 먹을게요 가래떡합밥은 마지막이네요 여기 먹은 핫바들 중에서 제일 포만감이 있는 핫바에요 가래떡 있어서 그런가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치즈 하나 주세요 치즈 하나 주세요 치즈 하나 주세요 네 7개 3채는 여기 버티파 채는 제가 4만 드릴게요 너무 맛있다 치즈 핫바 하나 더 먹을게요 케찹만 드릴까요? 네 케찹만 주세요 이거만 먹을게요 마지막 치즈 핫바 먼저 하다 다른 치즈 핫바 다 먹은 거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 다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이름도 내가 하고있을 때 나는 정식인데 아 그래요? 네 하핳 네 네 렌즈에 30초만 돌리면 된다 고맙습니다 많이 돌리지 말고 끝만 한 40초, 50초 돌리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주시장에서 핫발을 먹었는데 와 너무너무 맛있다 거울거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밤에 여기 또 올게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